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천의 대형닭 가공업체에 이어 음성의 다른 공장에서도 하루 사이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구급대원들이 폭설을 뚫고 서울까지 이송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치. 포근한 날씨 속에 개구리가 산란을 시작하고 꽃들은 봄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대형닭 가공업체에서 오늘 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음성의 다른 공장에서도 하루 사이에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다 한꺼번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유리 제조공장. 어제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열이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과 협력사 직원 등 126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가 이루어졌고 하루 만에 10명 넘게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분진용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 집단 전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는 내국인 1명, 외국인 16명이며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지난 1월 충주의 한 육류 공장을 시작으로 보은, 영동, 진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외국인 감염이 잇따르는 상태. 지난 한 달여간 충북에서 나온 300여 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휴게실과 탈의실, 기숙사 등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나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무료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내 2068개 업체에 종사하는 1만 3천여 명의 외국인이 대상인데, 이를 넘어 미등록된 이른바 불법 체류자 검사를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충청북도는 선제검사와 별개로 타시도에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흘 안에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고비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대학병원이 안 받아주자 3명의 119 구급대원들은 폭설을 뚫고 134km를 달려 환자를 서울까지 이송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리던 지난 1월 말. 80대 할머니가 심박동기 삽입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예약병원으로 가던 택시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손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해 10여 분 만에 충북대학교 병원 권역의로센터를 찾았습니다. 의식이 없으셨고 숨이 가쁘셨고 거품 무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119 신고를 했고. 1시간 가까이 밖에서 기다렸지만 시술이 예약된 병원이나 근처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그분이 이제 또 당일날 입원해서 시술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곧바로 폭설을 뚫고 충청북도 경계를 넘어 134km 떨어진 서울의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더 느려지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할머니는 서울 병원에 도착한 그날 밤 두 번의 심정지 고비를 맞고 응급치료 끝에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정지가 몇 번 오셨대요. 병원 측에서 늦게 왔으면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도 경계를 넘는 구급대원들의 기지로 환자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4차 재난조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동 충북도 연맹을 비롯한 16개 농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유례없는 흉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농민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청주의 수은주가 16.7도까지 올라가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였는데요. 개구리는 산란을 시작하고 꽃묘장에는 봄꽃이 만개해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케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다양한 습지가 조성돼 있는 청주 상당산성 자연마당.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습지 너머 한옥마을까지 울려퍼집니다. 수컷 개구리들은 산란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두꺼비들도 짝짓기에 나섰습니다. 폭바람 쐬러 나와서 개구리 소리도 듣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잘 나왔다 싶어요. 힐링돼서 가는 기분이고요. 들려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파종화 밀과 보리는 긴 겨울을 지나 푸른잎을 드러냈습니다. 겨울잠을 자고서 가장 빨리 깨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농봉기가 온다는 신호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청주시 꽃묘장도 봄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펜지, 스토크, 가자니아 등 봄꽃 14만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도심 곳곳에 심겨져 시민들에게 봄정치를 전하게 됩니다. 겨울동안 정성비려서 키웠잖아요. 딸 시집보낸 마음으로 갔다가 심을 거예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치. 포근한 날씨에 햇살까지 따사로워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케 한 하루였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져 봄기운은 더욱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직위 해제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제천 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우택 전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해 엄태영 의원의 동의를 받아 제추대했으며 오는 8일 중앙당 비대위에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엄 위원장의 임기는 윤갑근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인 7월 전당대회 직후까지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추진 중인 신규 투자사업 가운데 4개가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를 의뢰한 충북 5개 사업 가운데 오송의 청주전시관과 주거·상업용지 조성, 충주호암동 무예전용경기장 건립, 제천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 괴산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영동군이 심사를 의뢰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수정공사를 상대로 다목적댐 출연금의 공정한 배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전국 22개 다목적댐의 출연금 664억 원 중 35.9%가 충주댐에서 나오고 있지만 충주시 배당률은 4.6%에 불과하다며 지역과 인구, 면적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짧은 수송거리에도 서울과 같은 톤당 432원의 정수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도원공사는 충주시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도원공사는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값 104억 원을 납부하라며 지난해 말 대정지방법원에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요금 미납 사태는 댐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충주시의회가 매년 정수구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충주시와 시의회, 수자원공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충주댐 피해보상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충주호 명소와 용역을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장소로 충주세계무술공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충주역 인근과 중앙탑공원, 탄구모 국제조정경기장 등 후보지 4곳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세계무술공원이 비용 편익 분석감 0.6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은 삼국시대 중원문화유산을 주제로 국비 401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여가활용에 사용되는 맞춤형 복지비를 조기 집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올해 맞춤형 복지비 예산의 80%인 185억 원을 이달 안에 쓸 수 있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사용됩니다.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충주시도 무료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기업체와 집단근무사업장, 직업소개소와 도급업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무료 PCR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20명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은 찾아가는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불법 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청주내수생활체육공원이 시범 개방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축구장과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실외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개방한 뒤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정식 유료 운영을 시작합니다. 350억 원이 투입된 청주내수생활체육공원은 5만 3천 제곱미터의 다목적 체육관과 여러 실외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다음 달 7일 충북도 의원 보은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로 원가피 전 보은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가피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4선 군의원 출신 박범출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에 낙점됐습니다. 원 후보는 다음 주 중앙당 비상대책위를 통해 최종 후보가 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재산 압류와 과태료 징수를 유예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격리자,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 유통, 숙박 등 직간접 피해 업체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1년 유예하고 과태료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희망자는 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